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이 국힘의 수도권 위기론, 이게 거의 이제 공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를 완전하게 세종시로 이전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은 이제 여의도 일대의 고도제한이라든지 이런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투표자들에게 바로 이런 표를 짓길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충청권에서 또 크게 표를 받을 수 있는 고제에 해당하는 거죠. 이제 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여의도 고도제한을 확 풀겠다. 또 마포 등 인접지역 규제도 완화하겠다. 세종시를 와신돈 DC처럼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국회의 완전 이전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아무튼 그 참 서울에 있는 권한을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세종시하고 이제 아마 지금 국정난백상 이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세월이 아무리 흐르고 기술이 많이 좋아지더라도 그러니까 직접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하고 온라인상으로 대화하는 것은 상당히 다르죠. 그러니까 국가기능을 그러니까 이원화해 가지고 세종시를 만들어서 그 막대한 여러분들의 예산을 써서 그런 건설작업을 벌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공무원들이 거의 서울에 상주하다시피 그렇게 오오가고 해야 되니까 그런 배에는 계량화할 수는 힘들지만 참 국가에게 굉장히 많은 짐을 지우는 그런 거죠. 아무튼 간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수세에 몰린 국민의힘이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겠다는 그런 감착카드를 내놓았다. 행정수도 이전은 원래 더불음주당의 원조였지만 오히려 국민의힘의 공약으로 끌어당긴 전략적 행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자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은 이제 지금 선거를 보시는 건 이제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총선에 대한 견해가 이제 좀 많이 다를 겁니다. 관전 포인트가 이게 여러분들 아주 유명한 그림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람이 바라보는 시각이나 관점의 차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자주 사용되는 그림이죠. 왼쪽에서 보시게 되면 이거는 오리지 않습니까? 오른쪽에서 보게 되면 이게 토끼지 않습니까? 꼭 같은 사물이나 현상이나 문제를 이렇게 완전히 다르게 볼 수가 있거든요. 4월 10일 총선이 지금 여러분들 한 13일 본투표까지 13일이고 그냥 사전투표까지 하면 그냥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일주일 뒤에 치료주게 되는데 이 4월 10일 총선을 바라보는 것이 어떤 사람은 판세 분석으로 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여론조사로 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정권 심판론으로 볼 것이고 그렇게 여러 가지 시각으로 볼 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번 선거를 역대 선거를 2020년 4월 10일부터 해서 계속 이렇게 분석해 왔기 때문에 제가 보는 시각은 한국의 평균적인 분들하고 좀 다르죠. 제가 보는 것은 판세 분석도 결정적이지 않고 여론조사도 결정적이지 않고 한강벨트나 낙동강벨트나 이런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정권 심판도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게 뭐냐 전산조작을 얼마나 할 거냐를 결정을 어떻게 할 거냐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번 선거에서 표를 몇 표를 집어넣기로 결정하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것은 4월 10일 총선의 관전 포인트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얼마나 투입할까 유령 사전특표자 수를 만들어서 얼마나 그 사람들이 투입할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국민들이 사전특표장을 가든 당일 투표장 가든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처음 듣는 분들은 공 박사가 정신이 나간 모양이다 이렇게도 생각할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을 분석해보게 되면 사전투표율 기준으로 전국 평균 선거인수 기반으로 하게 되면 6.7% 정도를 실제 사전투표율과 발표 사전투표율 사이의 격자를 만든 다음에 그만큼 표를 만들어서 집어넣은 거지 않습니까 특정 정당 후보와 함께 표를 집어넣어준 거거든요. 그거를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로 따지게 되면 25%거든요. 그래프를 그려놓게 되면 25%의 절반만큼 빼앗아가지고 절반만큼 더해 준 거거든요. 마이너스 12.5% 플러스 12.5%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뭐 어떻게 이해하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4월 10일 총선의 소위 관전 포인트 관전 포인트가 뭐 이렇게 올이냐 아니면 토끼냐 이렇게 볼 때 누가 저한테 여러분들 물으면 저는 뭐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거거든요. 조작값을 몇 퍼센트로 결정해가 표를 집어넣을 거냐 그게 중요한 거지 뭐 판세 분석이라든지 뭐 이런 거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다. 그건 제 생각인 겁니다. 의견인 거죠. 그래서 제가 몇 번 소개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의 가장 에이스에 해당하는 강북 지역의 여러분들 그래도 전투력이 있는 후보가 동작을 해 출마한 나경훈 후본데 2020년 4.15 총선의 나경훈 후보를 분석해보게 되면 나경훈 후보가 왜 낙선됐느냐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의 판사 출신의 이수진 후보한테 12,438표를 더해 준 거지 않습니까 관내 사전투표 8,879표 관내 사전투표 3,559표 어떻게 집어넣냐 사전투표장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장씩 집어넣어 준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를 분석해가지고 찾아낸 규칙이지 않습니까 12,438표를 집어넣기 위해서 여러분들 실제 사전투표율이 23.31%인데 30.99%로 부풀려가지고 7.68%로 사전투표율을 뻥튀기 한 다음에 12,4338표를 집어넣은 거지 않습니까 12,438표를 집어넣는데 나경훈 후보가 어떻게 당선되겠습니까 나경훈 후보가 당선되기가 힘든 거죠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 왼쪽에 있는 것이 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후보별 득표수를 가지고 분석해 보니까 이수진은 사전투표 득표율이 59% 당일투표 득표율이 46% 사전빼기 당일이 플러스 13%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조작을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얼마를 부풀려준 겁니까 원래 45%를 59%로 부풀려면 14% 올려준 거지 않습니까 이게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어서 발표한 후보별 선거데이터를 분석해서 선거데이터를 만드는 규칙 전산 프로그램을 찾아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다 복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왼쪽은 선관위가 발표한 제조 생산 조작된 선거데이터고 오른쪽은 뭡니까 그것으로부터 찾아낸 규칙을 이용해가지고 조작되기 이전 상태에 진짜 투표자 수를 득표수를 복원한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표를 한 만 표 정도 집어넣으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기기가 참 힘든 거죠 이기기가 힘든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보시게 되면 이게 4.15 총선 서울에 424개의 은면동이지 않습니까 은면동에 여러분들 다 이 사전투표자 수를 집어넣어 줘가 전부가 플러스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이거 뭘 이야기한 겁니까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가 사전투표를 다 더해줬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차이값이 다 플러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평균이 플러스 12.62%가 나온 겁니다 이런 미친 수치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렇게 그래서 동별로 다 여러분 더해줘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은 다 플러스지 않습니까 국힘당은 다 마이너스고 이 숫자 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작업이 기술적으로 4월 10일 총선에 가능합니까 가능 안 합니까 이걸 막기 위한 제도적인 변화는 하나도 없이 선거를 치르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한강벨트가 어떻고 낙동강벨트가 어떻고 국회의사당을 옮기는 게 어떻고 그게 다 제 눈에는 그냥 쇼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런 제가 이야기를 한다 해가지고 이것이 반영이 돼가 이런들 효과를 발휘하기에는 너무나 늦어버렸지만 이렇게 사회 전체가 미쳐버린 겁니다 사실과 진실로부터 너무나 멀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과 진실을 외면한 그 성적표를 4월 11일 날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 어떻든 간에 누군가는 또 사실을 이야기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이걸 보시게 되면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전국 기준으로 전라남도 전라북도를 제외하고 전국 기준으로는 6.7%를 부풀리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6.7%를 부풀리게 했기 때문에 6.7%를 빼버리게 되면 2020년 4.15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실제로 몇 석을 얻었냐 서울에서 17석을 얻은 겁니다 그러나 사전투표 득표소 조작 때문에 8석으로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선거를 조작을 했기 때문에 4월 10일 15일 2020년 4월 10일 총선을 정상선거로 복원하게 되면 다시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다가오는 총선을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위에 있는 것이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게 한 수치를 뜻합니다 이 7.5%가 어느 정도 수준인고 하니까 이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의 조작입니다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7.5% 부풀리고 사전투표자수 기준으로 한 34.5%를 부풀린 게 이게 7.5%입니다 그러면 강남의 6자리도 차지를 못하는 겁니다 3자리 차지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이름대로 5%가 2020년도 4.15 총선 수준의 조작입니다 조작값 기준으로는 25%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를 5% 올린 겁니다 그래봐야 이름대로 4자리 차지하는 겁니다 물론 예상치니까 차이가 생길 수가 있죠 대패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로 조작했을 때 밑에는 2020년 4.15 총선을 조작했을 때 49석 가운데 46대3, 46대4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또 특히 손을 대기 좋죠 의사분들이 강남에 많이 모여 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마지막에 의사들이 비분 관계에서 모든 투표를 다 더블당에 넘겼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거를 제가 이렇게 참 나이도 있고 배움도 있고 사적인 욕심도 없고 하니까 4년 동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제가 그동안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것은 한국 사람들이 참 지적으로 굉장히 게으르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대한민국의 지배 엘리트들이 너무나 불성실하고 너무나 정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뭐 그냥 지금 뭐 아우성을 치는데 그냥 예고된 날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투표자들이 사전 투표장에 가든 안 가든 당일 투표에 가든 안 가든 기분이 나빴으면 집에서 그냥 뒹굴고 투표를 하든 안 하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여기 뭐 보시면 왜 관계가 없냐 여러분이 투표장에 오든 안 오든 간에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실제 여러분들 동작을 해 4.15 총선의 사전 투표율이 23.31%라도 그냥 발표를 30.99%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표를 던지든 던지지 않든 그냥 기분이 나빠서 그날 뭡니까 그냥 지방에 그냥 여러분들 놀러 가든 가든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선거가 기울어져 있는 거죠 이거를 고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러니까 그냥 선거에 이번에 국힘이 대표하면 윤 대통령이 8할 정도는 책임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 일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윤 대통령 책임론은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피할 수 없고 역사적인 그런 죄가는 나쁜 짓을 한 사람도 문제지만 대통령이 돼야 여러분 그걸 인지한 상태로 뭉개는 게 또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라도 정확하게 아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